네, 사장님. 네, 대표님. 네, 네. 네, 통과됐습니다. 네, 통과됐죠? 네. 몇 프로 통과했어요? 아, 턱걸이 했네요. 15%인데 14% 나왔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거고요. 네.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지나 언덕에서 차 없을 때 쿨락스를 하면서 타고. 네, 지금 한 50km에서 계속 밟았어요, 지금. 어,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일단은 턱걸이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차는 그 상태로 타면서요. 네. 계속 타주기만 하면 2년 후에 검사 받을 때는 아마 10% 안쪽으로 다 통과할 겁니다. 그렇죠. 점점 좋아지겠죠. 네,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. 아유. 월기환 했거든요. 네네네. 단골 카센터가 가지고 월기환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상하다. 안 믿어요. 안 믿죠. 제품, 그 선생님이 좀 제품 좀 취급하라고. 네. 차량. 몇 번 내역 공부. 연락 갈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렇구나. 아유, 저도 모르고 걱정했습니다. 밟아주세요. 네. 한 번만 더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렇게 얘기하세요? 네, 맞아요.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네, 맞아요.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많이 나오는 거죠. 완료하고 한번 밟아보보겠습니다. 발아주세요. 하하하하 잘 됐고요, 형님. 11톤 차량도 한번 받아보세요. 사실은 지금 보니까. 아빠하고 게임이 안 되나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지금. 아니, 아니. 잠깐만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행히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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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